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지난 시간에 저희가 LX를 먼저 해봤는데요. LX에서 20개의 톤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기계가 바뀌는 것 정도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기 보다는 프리셋이요. 되게 잘 만든 EQ 프리셋 같은 건데 그렇게 되게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디테일하게 잡아놓은 EQ를 과연 우리가 받은 소스를 갖고 적당히 EQ질해서 만들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크 모델링이라는 게 결국에는 아주 잘 만든 EQ 프리셋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들었던 기본 피지컬 자체가 상당히 가격대에서 손색이 없는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던 기본 피지컬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150만원이라는 그 가격이 지난 시간에 이제 LX가 155만원이잖아요. 한 100만원 마이크 값, 55만원 EQ 값이라고 생각하면 뭐 저는 나름 합리적인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가격 자체가 235만원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지난 시간에 이제 EQ 값 후하게 쳐서 55만원이었는데 뭐 그 EQ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EQ 값이 100만원인 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후하게 쳐줘서 EQ 값을 한... 뭐 한... 그래. 한 70만원 잡았어. 한 75만원 잡았어. 그럼 마이크 값만 최소한 160, 170 정도는 되는 퀄리티가 나와야 이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 38개의 그 톤을 다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이크의 기본 피지컬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가 피지컬이 좋아지면 또 그만큼 또 잘 먹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214를 받아놨기 때문에 LX도 받아놨고 DLX만 바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사운드를 바로 비교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얘는 저기가 돼요. 이제 스테레오 레코딩이 되기 때문에 스테레오 레코딩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뭐 하나 가지고 스테레오 레코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제가 너무 사실 기대가 되거든요. 아주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즙에서 살펴볼게요. UAD 오디오 모델링 콘데서 마이크 스피어 DLX 나와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작된 가장 인기 있는 마이크의 사운드로 레코딩 하세요 되어 있죠. 38개의 클래식 리본, 컨덴서, 다이내믹 마이크의 사운드를 스테레오로 제공합니다. 좋아요. 자, 시체스 보시면은 여기 역시 트래킹 후에 마이크 타입 폴라 패턴 특성을 설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 전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녹음 받으면 끝인 게 아니고 정말 플러그인 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에요. 하고 나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 DLX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시간과 설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패스를 할게요. 자, 여기에는 이제 제공되는 것들이 좀 더 많죠. 7m 케이블 그리고 전문가용 쇼크 마운트, 마이크 스탠드 마운트 및 휴대용 케이스가 함께 포함이 된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쇼크 마운트 이런 게 포함이 안 됐었어요. 20에서 20,000 최대 SPL은 오히려 지난 시간에 좀 더 높네요.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여기는 184, 145 인데, 헬프노이즈 신호대 접음비 여기 나와 있지가 않네요. 다이나믹 레이지 133, 140 그리고 크기는 770g, 545g, 확실히 좀 더 크고 무겁습니다. 크기도 195에 50이잖아요. 얘는 225에 63입니다. 딱 봐도 엄청 큽니다. 굉장히 크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 한 뼘이 너끈이 넘어가죠. 지금 여기 이렇게 사이즈 크기만 비교만 보셔도 상당하죠. 지금 뭐 214잖아요. 애기입니다. 애기. 그렇죠. 진짜 크죠. LX와 DLX 비교표인데요. 듀얼 아웃풋인 건 동일하고 마이크 모델 20개, 38개, 쇼크 마운트 없고 주고 그리고 이 케이블 길이가 달라요. 3m, 7m 그리고 10dB 셀프 노이즈, 7dB 셀프 노이즈. 스테레오 레코딩이 가능하죠.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마이크 컬렉션 보시면은 이거 기존에 이제 LX에 들어갔던 것과 비슷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 것들 다 들어가고 이제 추가로 나머지 모델들이. 야, 진짜 많다. 얘는.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다 들어보니 이거. 후딱후딱 들어봐야겠다. 어, 그렇습니다. 지금 뭐 U47, U67, U87, U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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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67이라도 이게 뭐 NOS 모델이 있고 그냥 기본 모델이 있고 이런 식이네요. 네, 이번에는 U49가 있고요. 또. 상당합니다. TLM103 역시 있고요. 소유즈 것도 있네요. 소유즈. 017 튜브 라지 다이어 브랜드 마이크를 모델링 했다. 나와 있고요. LD C37A를 기반으로 제작한 LD37A. 와, 이거 뭐 C12, EO1, C800G, 414 플러스, 414 나일론 이거 없었는데 나일론 새로 생겼고요. 414 US, 414 T2. 뭐 이제 그런 옵션들이 많이 생겼네요. 옵션들이. SD416, 451 리본. 리본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리본. 111, 160, 430, 4038. 오, 리본이 정말 확 많이 생겼고요. 다이나믹이랑 리본이 많이 늘어났네요. DN20, 그리고 O7, SM57, 그리고 SM7A. 여기 밑에도 상당히 다이나믹 모델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409에 409, U, 4112. 야, 이거 언제 다 듣니? 일단 최대한 열심히 저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듣는 거가 가장 중요하겠네요. 기본 피지컬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녹음 미리 해놨고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굉장히 커가지고, 전용 쇽마운트가 아니면 이거 버텨내지 못해갖고 저희가 녹음 미리 다 빼놨어요. 이게 진짜 너무 크다, 근데. 네. 일단 기본 피지컬이고요. 들어볼게요. 214 들어볼게요. 네. 금요하게 차이가 나네요. 체급이 확 밀리네요. 이번에는 LX. 차이가 많이 나는데, LDX랑은? 많이 나네. 이거는 형이 말한대로 마이크 값이 올라간 건 확실해졌네요. 네. 근데 마이크 값이 올라갔는데, 사운드의 성향 자체가 많이 바뀐 게 중저음대가 엄청나게 부스트가 된 느낌인데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뭐가 더 부스트가 된 것도 아닌데. 일단 체급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네요. 뭐 받아지는 게 맞는 거겠죠. 피지컬이 상당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좀, 너무 좀 하이데요 같은 게 조금 좀 없나?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해요.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아졌다는 느낌은 있지만. 네. 그래서 여기서 과연 어떤 이제 느낌이 될지 한번 처음부터. 이번에는. 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 두 마디씩만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사운드 한번 쭉 들어볼게요. 자, 47K. U47이죠. U47. 그렇죠. 오. 오, 87. 그렇죠. 얘는 좀 변화가 많이 느껴지네요. 오, NOS 좋아요. 아, NOS도 참 좋네요. 67NOS. 67NOS. 87 빈티지. 이거는 확 떨어지죠, 그렇죠? 아, 이건. 어, 이건 진짜 제대로죠. 이거는 너무 많이 된다. 이건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687 같았어. 이번엔 TK. 이것도 많이 무거워지고. 저역을 확장하고요. 아, 이건 103. 네. C12 바꾼 거죠, 이거. 251이고요. 아, 이거? 아, 251은 진짜 좋다. 응. 800. 오, 800도 좋아요, 지금. LD800. 꽁양꽁양이였어요, 꽁양꽁양. 얘네 변화가 크네. 네, 이렇게 깎였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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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1. 414가 종교가 많더라고요. 414 브라스고요. 나일론이 있네요. 훨씬 더 떨어지네요.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US. T2. 어. 하이 자글자글 좀 생기죠, 확실히. 맞아. 우리가 아네, AKG 소리. 이거 563. 이렇게 머리통 따로 나와있는. 017 T. 451. 이거 스몰 다이어 프램. 416이고요. 보이스 레코딩 전용. 리본이에요. 확 무거워지죠. 리본이에요. 확 무거워지죠. 음. 리본 종교가 많아요. 음. 흠. 음. 이것도 참 소리 재미있어요. 오, 57. 57. 작고 시원한 느낌. 근데 솔직히 57치고는 너무 넓게 받아주는 느낌이다. 5,7을 더 좁아야 될텐데. 57을 과대평가했어. 음. 409. 509. 날씨 queen. 51선 가장 kayak 다른 사진이節. 어우. 이것도 소리 좋다. 뱀뱀 먼저 Joker. 야 진짜 많다. 종류. 끝나질 않아. massavez 정류을 cm의 자 이제 스페어 기본이죠 기본 리니어, 디퓨즈, 다이렉트 다 들었구요 이거는 의미가 있네요 지금 형이랑 저랑 계속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리액션을 했지만 그거 우리가 말한 것들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색깔도 잘 올라오고 기타의 성향 같은 것도 이 마이크가 진짜 바뀌었구나 라는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진짜 단순 EQing 프리셋이라고 하기에도 어떤 뭔가 진짜 기계가 바뀌는 느낌이 호흡각 들었어요 맞아요 저는 기본 피치컬이 좀 무겁고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뭐 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하이피형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듣다 보니까 그 디테일한 사운드의 변화를 체감하는게 굉장히 즐겁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확실하게 한번 더 해보고 싶은게 아예 우리가 원소스 자체에다 EQ를 좀 걸어가지고 원래 우리가 하듯이 로우컷 좀 걸고 살짝 하이 올리고 거기다 리버브도 좀 칠해서 제가 들어보고 싶은 마이크가 있습니다 제가 뭡니까? 제가 아까 들었던 것 중에 이 마이크가 아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저 이거요? 아냐 이거 말고 그 U87 모던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LD87 모던 이게 딱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U87 스튜디오 사운드에 흡사한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 밑단 피지컬도 좋고 하이가 상당히 살아나는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들리게 해주고 리버브를 넣으면 저는 이 소리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냥 들어볼게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요 하이가 진짜 좋아 우와 지금 이 EQ 들어간거죠? EQ 세팅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EQ 세팅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와 대박이네 저는 어 개안하는 느낌이에요 이 기타가 갑자기 D45가 된 것 같아요 어 저는 진짜 U87로 받은 것 같아 D45를 U87로 테일 넣은데 진짜 이게 야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여러분 악기가 D45급이 아니어도 땡겨줘요 얘가 아니 너무 의미가 있네 이거 어떡해 와 지금 리버브도 살짝 들어갔고요 컴프도 조금 들어갔죠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 물론 테일러 유저 많지만 테일러를 팝음악에 그렇게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기타가 너무 뾰족해서 어떠한 구간에서는 이제 퍼커쉽하게 들려서 잘 묻힌다고 표현도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마틴을 많이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테일러를 디사오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어 얘였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414 듣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요 이거 414 말고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왜 듣고 싶다 했는지 알겠지 굉장히 이게 지금 409N이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가 나네요 이게 만능 마이크인데 특히 일렉기타에서 빛을 발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고 그럼 우리 아까 말 나오면 414 그럼요 414 T2 들어봐야 되겠죠 이것도 너무 좋죠 어 야 우리가 야 하이 봐라 하이 야 이건 의미가 있어 그리고 이 밑에 기분좋게 나오는거 어 그쵸 이게 214와의 차이란 말이죠 자 그럼 214 들어볼게요 214 자 이러다가 자 요 세팅인데 214를 들으면 아 물론 214는 우리가 다른걸 안해주고 안했지만 뭐 해주죠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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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도 해줘 컴프라도 걸어줘 안 돼 안 돼 이 밑단이 없잖아 EQ에서 밑단 깎지마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안 깎아도 안 돼 안 돼 그럼 우리가 밑에 만져 놓은 214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거의 안 깎았는데도 애초에 214가 없으니까 안 되네요 근데 얘는 기본으로 들어간 피지컬이 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214 다시 한번 들어보죠 와아아아 야 이건 좋아 이건 좋아 자 여러분 사실 이거 무슨 일이야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야 이거 생각보다 좋은데? 지금 저희가 어 방송사고가 있어서 이거 또 찍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또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굉장히 지칠거 한데도 그래도 이런 기분 좋은 리액션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뭐 진짜로 좋기 때문에 이거 사실 이 지금 여러분 보셨던 과정을 똑같이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너도 진짜 좋다 사실 너도 진짜 좋아 오히려 더 좋아 이제 아는 소리야 아 근데 이거는 아 근데 이거는 제가 사실 이렇게 이거 네모 네모? 아니 아니 근데 같은 모델이 있다고 해도 아까 LX에서 받은 거랑 얘에서 받은 거랑 달라요 그 기본 피지컬이 너무 차이가 나 그리고 이 친구가 뭐 일단은 제가 기본 피지컬을 들었을 때 느낀 거는 U87이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따뜻한 성향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414 계열은 원래 하해가 좀 시원하게 올라오는데 414 여러분 우리가 왜 214보다 결국에는 궁극의 템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214에 없는 그 기분 좋은 로고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 튼튼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414를 구매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그게 없다고요 뭐라 해야 되나 이 불만족이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다 만족하고 쓰고 다 만족하면서 쓰죠 온라운드 마이크기 때문에 근데 거기다 어때요? 가격대가 100만원대 초반이니까 너무 착하잖아 지금 또 갑자기 뭐 어쩌다 보니까 또 414를 홍보하고 있긴 한데 근데 414는 결국에는 414를 메꿔주는 다른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향이 그것도 한쪽으로 쏠려있는 마이크기 때문에 414 쓰다보면 그것만 쓰면 질린다는 게 문제예요 맞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반대로 414가 없는 유저들은 노이만이 정말 좋은 마이크가 있지만 그런 계열의 마이크가 있으면 그런 따뜻한 마이크가 있으면 414 같은 마이크가 없으면 또 답답해요 그런게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근데 얘는 지금 다 되잖아 야 야 이래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형이 말했잖아 이게 그런 마이크를 사려고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 414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14는 쓰는 사람들이 414가 불만이라서 넘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414 너무 좋은데 질려서 414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뭔가 너무 모던한 사운드에 질려가지고 그 따뜻한 감성적인 사운드를 하려고 사회사 쓰는 사람들이 찾는 게 워모듀의 따뜻한 계열이나 SM7B나 이런 거 쓴단 말이야 결국에는 기추로 가는 거죠 그치 마이크를 하나 더 두는 건데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T2 퀄리티랑 U87 퀄리티랑 이런 것들을 들어봤을 때 그 두 가지 고민을 해결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드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세요 제가 WA87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팔고 이거를 사는 게 어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할 거면 그렇죠 그리고 은총씨는 기본적으로 UAD 기반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네 맞아요 너무 활용도도 높을 것 같고 와 이거는 진짜 고민할 만해요 여러분 비싸고 이렇다 했을 때 이누영이랑 저랑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거든요 솔직히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미쳤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 마이크 값 100만원 EQ 값 50만원 이랬잖아 이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거는 EQ 값도 있고 마이크 값도 있고 다 있는 마이크 값 그거를 굳이 분리해서 생각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이거는 좋다 좋은 조합이다 그리고 지금 사실 형 같은 입장에 형이 더 필요한 사람 아니죠? 나 지금 왜냐하면 봐봐 고민이 되는데 형은 방에 불러서 한 번씩 션도 받고 오쿠스틱 녹음도 받는데 그렇죠 온갖 걸 다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너무 여러 장르의 음악을 하잖아 다큐멘터리 뭐 송 BGM 그리고 뭐 드라마 영화 이거에 따라서 색깔이 확확 바뀌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 맞아 근데 사실 414로 뭉개고 있었던 거지 414로 뭉개고 있는 거잖아 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클래식 기타를 녹음하는데 뭐 이제 곧 오겠지만 이제 최근에 형이 이제 진짜 오랜만에 기타를 오도했습니다 어쨌든 그 기타가 오는데 그것도 414로 할 거냐고 그러게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 지금 그런 장르적인 이게 너무나 형은 이게 넓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한 장르를 파고 들어가서 딥한 사람 말고 형처럼 레인지가 넓은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써야 될 것 같아 이거 고민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고민이 됩니다 진짜로 내가 만약에 다음에 마이크 사면 이거 사 이거는 저는 진짜 가성비의 가성비 이거는 사실은 저거 싼 가격이에요 비싼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저 아까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U87의 그 스트럼 사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금 계속 아른거려 근데 314라고 그러니까 그걸 314로 했다고 야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진짜로 어떤 큰 발견을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왔던 모델링 어쩌고 중에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거 올 이거 2023년 최고의 기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오 이거 좋아요 이거 만약에 제가 사가게 되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뭘 사면 여러분들이 뭔가 그렇게 안 사는 인간이 샀다라는 거에 좀 의미를 두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DLX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 찍는데 별로 안 빡친 건 기어가 좋았기 때문이겠죠 맞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 힘들다 공루 PD와 현 PD님은 거의 죽기 직전입니다 다 죽어 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래 자 빨리 집에 갑시다 네 집에 갑시다 방구석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